104번째 문장입니다. One reason people become social에서 reason은 이유를 말해요. Become은 어떠한 신분이 되거나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cial은 사교적이거나 사회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ne reason people become social에 사람들이 사교적이 되는 한가지 이유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is that they lack the ability to cope with loneliness and their own solitude에서 they는 앞서 등장한 사람들 즉 people을 읽혔습니다. Lack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bility는 어떠한 일이나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Coup with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것을 다루거나 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리니스와 solitude는 고독이나 외로움을 지칭한다라는 면에서 동일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롤리니스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solitude는 그냥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라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던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혼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solitude는 그냥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they lack the ability to cope with loneliness and their own solitude라고 하면 그들은 외로움과 고독한 자신의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전체 구조가 A 이스데 B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A가 곧 B라는 동등함을 표현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A는 곧 B다라는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One reason people become so sure is that 사람들이 사교적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that 이하입니다. They lack the ability to cope with loneliness and their own solitude. 그들이 외로움과 고독한 자신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한 자신을 견뎌낼 능력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